의정부시와 양주시, 그리고 동두천시 예술가 100명이 모여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 작품들을 정은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7일 의정부문화재단은 창립 20주년 기념 경기북부예술작가 백인전 의양동예술로 통하다 전시회를 성유했습니다. 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가 주관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예술가 백인작품 100점이 전시됐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예술인들이 더 좋은 작품으로써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 한국화, 서예, 문인화, 조각, 전통문화 등 전 장르가 전시돼 각 분야 작가들의 작품 발표의 장이 됨과 동시에 시민들은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